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지목한 뒤 북한은 고도의 사이버 테러 능력을 가진 불량국가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과는 별개로 소니 해킹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미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9일 소니 해킹 사건에 배우는 북한 정부라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는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와 격려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니 해킹은 소니 영화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 6명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노스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부분적으로 내부자 소행이고 북한이 연루됐음을 의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FBI에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레나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전직 소니 영화사 IT 담당 직원이 해고에 불만을 품은 것이 해킹 동기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킹 과정에서 다른 자산이 동원됐다고 해서 북한 배우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FBI 결론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니 해킹 사건의 배우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수준의 고도의 사이버 테러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